이수트 가수님의 못난 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달이 뻗어 살자니 사실 나라도 미워했던 것이 괴비 생각하지도 않느냐 무엇을 주워넣어 그 몸 자신더냐 조작이 왔다니 제가 일도 사귄 이름이 그리 가려지 않던가 속기의 경향이 너무 온다고 도달이 뻗어 살자니 사실 나라도 차치 털릴쉴 괴비 생각하지도 않느냐 무엇을 주워넣어 그 몸을 신고냐 저 땅이 안 들리잖아 올바르게 산다고 그리 가려지 않던가 속기의 경향이 너무 온다고 도달이 뻗어 살자니 남성도 사는게 그리 좋더냐 도달이 뻗어 살자니 다시 나라도 차치 털릴쉴 도달이 뻗어 살자니 도달이 뻗어 살자니 ности 겨듭다 그 몸 없을 신고냐 그 땅이 확실해 저 땅이 확실해 나 올바르게 산다고 그리 가려지 않던가 속기의 경향이 더 못하고 여사 감사합니다